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 진짜.. 나를 개시키긴 하지만 저건 더 개시키니까 참을 수가 없대니까 지금.. 진짜.. 10번 대기.. 아주 사람을 몇번을 불렀는지 몰라.. 낮에는 저 개시키가 막 잠을 깨워 육갑을 막.. 집단으로 미친 새끼들인 것을 내가 증명해 주겠어.. 유튜브에도 습하게 올린 거 보니까 황당하더라 진짜.. 어떤 것들은 아.. 이 개시키들.. 죽이야.. 육갑을 떠는 소리 듣는데 집단으로 아주.. 저게 느껴져 괴롭히고 있다니까 저게 느껴져 괴롭히고 있다니까 아.. 신발.. 느껴져 지랄한 테니까 지금.. 집단으로 아주.. 지랄한 테니까 여기가.. 미쳐갖고.. 여기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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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 성이 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영목하는거 많아.. 똑같은 찍어놔야.. 최악의 상황들을 찍고 있다라는.. 아.. 지배를 하고 있는.. 집단으로 무척다 엮격하는거잖아..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더만 이것들을 유튜브에서 오래오래.. 천연간 나뭇가.. 일은 죽은 줄 알라고.. 그거 보면 정말 황당한거는 진짜 많아 대꾸하는 소리 들렸지? 또라이가 너무 죽었어 영화를 찍어 아주 정말 잘 느낀다니까 저게 너무 죽었어 강천구역에 또라이들 다 죽었어 영화멘기도 하고 이거 이제 완전히 죽었죠 연극하는거 잘 바라야돼 넣어 꺼져 빙덕하고 잊겠다, 전 세계사항물을 뭘 하고 싶어서 개시끼듯 콘서트 영화도 찍는다 진짜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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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야 돼. 숨어서 찍어놔. 좀비보다 더한 개새끼라 그러겠다. 저 씨벳남자가 쳐다보고 도망가는 거. 연극하는 거 봐. 이거 많이 올리고 있지만 진짜 대박이다 개새끼. 이제 한 달 오면 없지? 내 금천군들 다 죽은 줄 알래? 원품과. 야 또라이. 또라이 형. 죽여버린다고 보는 사람들이. 집단으로 연극하는 거 다 안다고. 개새끼 연극하는 거. 잘 보여. 쓰레기들. 쓰레기. 똑같은. 어머나. 사는 게 누가 차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. 사람 치겠다. 이렇게 보는다 저것들. 조심하란다. 저 연극하는거 봐봐 잘 보이나 봐 이렇게 쓰레기들 가끔씩 보는데 황당해 진짜 보는거 봐 완전 연극하고 말하는 속마음이 다 뜨더라 족가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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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놈 시발놈 떠드는 소리 들었냐 꺼져 이제 없지